안녕하세요 다이아언니입니다 오늘은 다이아 프라이데이 추석 선물 준비해봤습니다 추석날 선물하실 일도 많고 또 고생 많이 하시죠 고생한 나한테 선물해라 하는 의미에서 추석 선물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아 프라이데이에 공고할 때마다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아쉽게도 매번 품절이 되고 소진이 되어서 재공고 요청이 많았던 거 위주로 5개를 오늘은 추석 선물로 특별하게 아주 소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정말 소량 있어요 50점, 60점밖에 없습니다 옐로우 골드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직경이 1K 정도 보이는 스타일로 되어 있죠 안쪽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바깥쪽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총 7피스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안쪽에 보면 메인의 다이아몬드 프롱이 안 보여요 안쪽으로 다이아몬드 프롱이 숨어져 있어서 특별한 세팅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하나의 덩어리의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1K 스타일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명칭했죠 18K 골드로 제작이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감도 45cm 정도 되어 있어서 이 공구를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 이 이니셜은 저희가 진주 목걸이, 이니셜, 부엉이 목걸이 총 3종이 가는데 가격대는 69,900원 단품으로 판매도 되어 있고 이니셜과 진주 세트, 부엉이와 진주 세트 두 가지로도 공구를 했습니다 이니셜 3종 세트는 이렇게 레이어더로 요즘의 트렌드도 맞고 어떤 의상에도 잘 어우러지는 아이템입니다 모두 실버로 제작이 되어 있고 진주는 리얼 진주로 리얼 진주 장식은 실버 아닙니다 이거 실버가 맞냐고 계속 질문하셨는데 실버 아니고요 나머지 이니셜 목걸이와 부엉이 목걸이는 모두 실버로 길이감이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단품은 23,800원 다음은 역시 진주 이 진주 목걸이는 무려 10mm 이 총 정말 많았어요 그때도 순식간에 판매가 됐는데 명절 때 해드린다고 약속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선물용으로 아주 좋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10mm 목걸이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반지 귀걸이 세트로 드릴 겁니다 이 진주는 조개가 수년 동안 키워내기 때문에 조개가 키워내는 동안 작은 흠이나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량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빠요 하시는데 그런 거 싫으신 분들은 아주 고가를 사시거나 모조품을 사시면 완전 매끈한 진주를 구매하시게 되겠죠 오늘 이 10mm는 진주의 숨구멍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생각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지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안쪽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이즈에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가격이 깡패입니다 99,000원 99,000원에 10mm 사이즈의 진주 목걸이 고급 진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매듭 처리까지 좋은 선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새끼반지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고 재요청도 하셨고 방문도 해주셨던 새끼반지 1캐랏과 2캐랏 두 개 사이즈가 있죠 1캐랏은 459,000원 2캐랏은 599,000원 이 모이소나이트 메인석을 가지고 1캐랏과 2캐랏이 이렇게 감정서가 함께 첨부가 됩니다 14K로 제작이 되었고 양옆에 보조 스톤이 30피스씩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캐랏보다는 2캐랏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오래오래 5년 10년 뒤에도 착용하실 거니까 이번 기회에 미리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지는 사이즈 교환이 안 됩니다 표준 신게이지로 꼭 재셔서 정확한 사이즈를 주셔야 합니다 사이즈 조정하려면 다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새 거랑 똑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 교환 안 됩니다 이 새끼반지는 제 요청도 많았고 그 댓글을 보시면 진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평점도 매우 높은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선물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음반지 이 음반지는 착용하신 분들이 매우 좋아해서 내 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친구 거 여러 가지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하셨던 이 음반지가 댓글에 요청도 많았고 상품 후기도 많았고 매우 만족했던 상품입니다 이 음반지도 아주 소량으로 준비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약 2돈 정도 중량을 가지고 있고 이 음반지는 정확하게 표준 신게이지 재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가격대는 19,900원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바야프라이데이에서 공고했던 제품인데 추석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끼반지는 사이즈 교환 안 됩니다 음반지 사이즈 교환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본인의 사이즈를 KS 규격 신게이지로 재셔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혜언니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